드라마만큼 재미있는 만화 밤을 걷는 산비 카카오페이지에서 만나세요 제 아비는 이 일과 무관합니다 아니 부디 제 아비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거짓말입니다 애비를 구하려고 거짓을 구하는 것입니다 지가 지가 음란서생입니다 아버지 아닙니다 제가 음란서생입니다 모든 증자가 내 야식이 음란서생임을 밝히고 있거늘 거짓을 구하는 것이냐 10년 전 세자 저와 책회로 일했었습니다 세자 저와께 이분 은혜가 이름만 할 수 없을 만큼이었는데 하도 원통하여 저하를 주장하는 사람들 모아 제가 이 일을 꾸몄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 이 여식은 살려주십시오 제발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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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려주십시오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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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себе 아버지